누가 하셨죠? 이쪽 양반이 남, 남, 저기 남천민이야? 남군이야? 두 분의 합작권 한번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신인까지 나왔고요. 앞으로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충조 나로 속리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신인 가수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혜인 가수님의 초대가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 부탁으로 해볼까요? 충조 나로부터 빌려드리겠습니다. 혜인 초대가수의 충조 나로 음악 주세요. 많은 사랑해 주세요. 혜인 초대가수의 충조 나로 혜인 초대가수의 곱게 울려 저 년과 내 맘처럼 붉게 닿는게 플러스의 어디쯤 오범이 나 시간은 불러간다고 계명산만은 해가 지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